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상한 구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짜잔! 오늘은 이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보시면은 저거든요. 저예요. 그래서 이거 빛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것까지 주다 떨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읽는 그림 그리면서 해볼게요. 렛츠고!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 사촌동생이 그려준 거거든요. 제가 요즘 저의 그런 캐릭터, 코츠 같은 거 만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사촌동생이 그래픽 디자이너고 그림도 되게 잘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뭔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족인데 돈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라는 사람을 브랜딩을 해본 사람이니까 사촌동생을 브랜딩 해주고 사촌동생이 그림 그리는 걸로 조금 프리랜서로 잘 될 수 있게끔 브랜딩 해주고 저는 이렇게 그림을 받아 맞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해서 서로 막 외의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해보려고 지금 묵구상 중이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여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도 살렸고 제가 자주 하는 앞머리,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으로 느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입은 잠옷들 이거 진짜 귀여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립오일이고 이거는 귀, 귀청소 이거는 블루에티, 다섯캠 칫솔, 커피, 핸드폰, 리본핀 안경 진짜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사촌동생 인스타그램이니까 한번 구경 가보세요. 붓을 못만 구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제가 근데 이런걸 잘못해가지고 걱정이네. 붓, 방, 구, 입니다. 제가 진짜 그림도 잘못그리고 약간 빈적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심이 걱정이 되네요. 일단 이거 빈그림부터 그릴건데요. 깨악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되는거 아시죠 여러분? 아! 아시죠래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프로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터라는 건데요. 유료 어플인데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어플이에요. 저는 아이패드 사자마자 구매를 했구요. 와우 미쳤다. 이렇게 돼? 근데 왠지 아이패드를 사면은 그림을 그릴거 같았거든요. 하나도 안그리지만 지금 제가 이런 아이패드 영상 보는거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랑 지하이 비슷하시잖아요. 귀여운거 좋아하고 아기자기한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 좀 새로운 도전같은건데 오늘 영상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각형 다 그렸다. 이제 좀 빠르게 이거를 뭐라야될까 배속을 조금 할게요. 화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그려서 이런거 사놓고 잘 안했는데 누가 그려준걸 이렇게 따라 그리려니까 되게 쉽게 힘들이지 않고 그래서 좋은거 같아요. 근데 약간 시각적 팅글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있긴한데 시각적 팅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올라나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약간 작가의 의도와는 달라진 느낌인데 동그라미 화분이 돼버렸다. 어쩔 수 없어. 집중하니까 말을 못하겠네. 나중에 색칠할 때 말 많이 할게요. 그림 그리는거는 배속 돌려야겠다. 이번에는 포스터 그려볼게요. 이게 마녀배달부 키키 같은데 사촌동생이 한번 저희집 놀러왔었거든요. 그때 저희집에 있는 이 마녀배달부 키키 포스터를 봤나봐요. 제 인생영화거든요. 마녀배달부 키키가. 왜 인생영화냐면은 제가 서울 맨 처음 왔을 때 태양로시집에서 마녀배달부 키키가 재개봉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거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키키라는 꼬마 마녀가 사회촌동생이 되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너무 공감이 되더라구요. 제가 그때 서울에 간지 얼마 안됐을 때라서 되게 홀로 서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부분.. 키키도 그런 공개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공감을 해서 키키의 자아을탁을 한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최애 애니메이션이 되었답니다.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거 빼고 근데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못 넘어가겠어. 옛날에 슬라임 ASMR때 보고있는 구독자가 아직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 브사를 사초동생이 그려줬었거든요. 만약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감동 제가 슬라임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사진을 보낸 다음에 이거 그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점점 망해가는 느낌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ㅎㅎ 잠시만요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바닥 타일 빼고 나있거든요. 이거 바닥 타일까지 하면은 저 목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빨리 손 안 들고 싶어서 이제 색칠 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칠을 슉 슉 슉 슉 와우 이제 비겁하게 하지 않고 색칠 하겠습니다. 근데 사촌 선생이 시켜준대로 하려다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하려구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네요. 이걸 왜 까먹고 있었지? 어떻게 지금 인지했냐면요. 에어컨을 자르라고 하는데 추울 리가 없는데 지금도 너무 추워서 알게 됐어요. 와우 너무 재밌다. 색칠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무념무상으로 하게 되는 근데 이제는 숙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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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오잇 너무 재밌다. 완전 몰입하게 돼요. 우와 지겨 그리고 제가 지금 원래는 여기 패드에 얼굴을 붙이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제 정수리가 나와가지고 멀리서 하느라고 살짝 답답쌍 리본은 다 똑같은 색으로 맞춰줄거에요. 이게 바로 미적감각 없는 여자의 선택 아 그리고 만약에 이거 그리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도안을 사촌 동생한테 공유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의 저작권이 제가 아니라서 ㅋㅋ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색칠놀이 하고 싶은 분들이 댓글이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는 저 동생 굴려서 이것저것 좀 많이 그려서 asmr 컨텐츠로 좀 할 수 있게 부탁하려구요 막 예전에 제 동년배들은 할텐데 슛게임 그리고 아이프라보 하리쭈 디어유 옷입히기 화장하기 이런거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로이월드 나초동생 이랑 계속 이렇게 협업을 콜라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싶은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혹시 보니까 이게 빨간색이네 나초동생이 시키는대로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맘대로 노란색노란색 노란색노란색 제가 이제 색깔을 정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색깔 색이 구려지고 있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내 맘대로 하고싶다구 구속되고 싶지 않다구 바다 바다 키키가 이런 색감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키키의 옷은 남색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뭔가 애니메이션 코스튬을 할일이 있다면 할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키키로 하고싶어요 제가 키키를 너무 좋아해서 남색 원피스랑 빨간 리본만 있으면은 키키는 바로 코스튬 바로 코스튬 할 수 있잖아요 소리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안들어갈 것 같아요 마이크를 여기다 세워놓긴 했는데 점점 구려지기 시작하는 사각거리는 중간관님들 뒷말고 마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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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하기 마이크를 마이크를 다효정 네 키키 끝 제가 멀티를 잘하는데 원래 이거는 너무 집중하게 돼가지고 멀티가 안 돼요 진짜 시간 순서기예요 지금 이거 영상 편집은 제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편집을 하겠지만 지금 영광 촬영한지 1시간이 넘었거든요 너무 재밌으니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와 근데 이거 진짜 색깔 조합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색을 고르기가 어렵나 원래? 그리고 이거는 정사과 오 이렇게 해야겠다 쓱 쓱 오 약간 감가 쪽인데 발 아주 아주 앗 더욱 아쩔 아쩔 아파 왜 남이 됐지 뭐 아 너무 쿨인가 데리베 오우우우우우우우우 데리베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예예예예 바라만 봐도 돼 데리베 모드를 확실히 해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양 ide 그 resolution 사촌동생아 미안하다. 내 마음대로. 제니파. 아 마음대로. 아 뷰루루. 이건 약간 초코비 감성. 뭔지 아시죠? 초코비. 장구가 좋아하는 초코비 색칠. 인테리어 테러리스트인가요 저. 이제 이거 옷 입기 마저 색칠해볼게요. 조금 더 허리. 안다. 어 스웨이. 어후어. 클릭 클릭 라이 더블. 윌 비 다 자블. 일 네 네 네. 페나시 케미스트리. 리듬에 맞춰. 어 스웨이. 어후어. 어후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립오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립오일을 좋아할까? 저 약간 하버스인가봐요. 이것은 저의 다스캠. 내 사랑 다스캠. 근데 이게 다스캠. 저희집에 있는 다스캠이 엄청. 찌찍거리거든요. 찌찌찌찌찌찌. 이거는 제가. 다른데서 사서 키운. 마이크. 그거. 어쩌구. 윈드 스크린. 이거는 블루에틴. 저희집 블루에틴 하얀색이니까. 제가. 제가. 그 퍼스널컬러. 겨울 굴이랑 여름 굴 걸쳤거든요. 근데 저는. 몸. 몸원이고 싶어요. 몸. 비비드. 이런 느낌. 그래도 제 사초동생이. 색칠. 해준거에. 따라가는 중에. 저기. 직접. 사초동생이. 색칠해준. 그런. 그. 원본이 없었으면. 아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걸. 영상이 진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슬쩍 빨리. 말없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형놀이 해보겠습니다. 카필러는. 자고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아. 귀여워. 미치미친. 좋아하는. 잠옷을. 입었어요. 그녀의. 침대는. 조금. 작아서. 그녀를. 줄여야겠어요.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더. 재밌게. ODP를. 길을. 하고. 싶었으나. 바로. 그레이를. 에이터. 미숙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걸로. 한번. 놀이를 해볼게요. 라이브 방송에서든. 왜냐면. 너무.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이. 폭포짝한. 이. 다스캠이랑. 블루에티랑. 리브오일도. 진짜. 다시. 여러분. 다음에. 라이브에서. 보여드리든가. 너무 아까워.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지금. 촬영한지. 2시까지. 넘어가지고. 핸드폰이. 다 꺼질거 같아요. 이. 핸드폰까지. 꺼질거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제 새로운 컨텐츠인. 그림 그리기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